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지은 돈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부제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천가지 돈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금리 상승에 따른 하락장을 파산하지 않고 잘 버텨낸다면 또다시 주식투자 내공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을 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폭락장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선정을 하였구요. 그럼 바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코스톨라니의 달걀입니다. 내 경험에 비춰볼 때 대부분의 투자시장에서 나타나는 주기적인 움직임은 모두 3단계 국면으로 구분된다. 1. 조정 국면, 2. 적응 국면, 3. 과열 국면, 약세장의 재산 국면에 이어 나타나는 시세의 움직임을 예로 들어보자. 그래서 이게 코스톨라니의 달걀이거든요. 그래서 약세장 1국면, 2국면, 3국면, 이 약세장 3국면부터 강세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세장의 재산 국면에 이어 나타나는 시세의 움직임을 예로 들어보자. 다시 제1국면이 시작되면서 지나치게 떨어졌던 시세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된다. 제2국면에서는 이전의 비관적인 분위기가 점차 낙관적인 분위기로 바뀌면서 매일 시세가 상승한다. 제3국면이 시작되면 주가가 시시각각으로 올라간다. 시세와 분위기가 서로 끌어가며 함께 상승하는 것이다. 상승한 주가는 분위기를 장밋빛으로 만들고 이어 이것이 다시 주가를 끌어올린다. 시세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대중의 시입니다. 강세장의 제3국면에 이어 이루어지는 순환운동에서도 똑같은 순서로 3단계 국면이 진행된다. 즉 약세장의 초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제1국면에 시작되면 지나치게 올랐던 시세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된다. 제2국면에서는 불리한 사건들, 금리인상, 경기약화, 비관론 등 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제3국면이 시작되면 가라앉는 시세가 어둡고 비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로 인해 주가는 추풍낙엽처럼 무너져 내린다. 주식이 휴지조각으로 변하면서 일종의 공황상태가 도래한다. 이와 같은 최종군면에서 주가의 하락과 상승파동은 어느 쪽에서든 심리적 충격이 일어나 그것이 악순환을 중단시킬 때까지 계속된다.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반대 양상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을 경우 순전히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최종군면은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시세의 흐름이 돌변하면서 일반 투자자는 물론 미처 대비하지 못한 전문 투자자들까지 경악 속으로 몰아넣는다. 그리고 얼마 후면 다시 순환적인 반대 흐름이 시작된다. 마치 자연에서 밀물과 썰물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반복되듯이 증권시장에서도 두 갈래 흐름이 자리를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이와 같은 순환운동의 배후에는 소심파와 부하내동파라는 두 부류의 투자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판단은 오롯이 삼지 즉 돈, 인내, 사고력의 결과다. 그래서 여기 코스톨라니의 달걀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공포 분위기에 사로잡힌 일반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매부를 시장에 쏟아내면서 거래량이 폭증하는 하락세의 과열 국면에서부터 주식을 사들여야 한다. 여기입니다. 그 양은 축소되더라도 거래만 계속 이어진다면 상승세의 제1국면까지 주식을 계속 사들일 수 있다. 반대로 거래량이 폭증하는 상승세의 과열 국면과 거래량이 축소되고 시세가 하락할 때 하락세의 제1국면은 주식을 팔아야 한다. 따라서 과장 국면에서는 흐름에 역행하고 조정 국면에서는 흐름과 동행하고 적응 국면에서는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 위의 그림을 참조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노련한 투자자의 전략은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지점, 매수하는 경우와 가장 높은 지점, 매도하는 경우에서 거래를 성사시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내가 정의하는 인내란 자질구레한 사건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는 뚝심이다. 사고력을 갖춘 사람은 지속적으로 다시 말해 무조건 맞거나 틀렸다는 식의 흑백 논리가 아니라 숙고하고 상상력을 발휘해 행동한다. 돈이 없으면 인내가 있어도 무의미하다. 인내가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인내가 없으면 사고가 구체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 또한 사고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설령 인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돈, 인내, 사고력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결핍되었다면 그 사람은 부와 내동파에 속한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사소한 사건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뿐만 아니라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 머리가 아니라 순전히 감성에 의지하여 행동한다. 다른 사람들이 사면 그들도 산다. 다른 사람들이 팔면 그들도 판다. 그들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도 아니면서 대중의 뒤를 쫓아다니며 마치 대중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아주 열정적인 투자자였지만 영국 남해 회사 버블 사건 때 전 재산을 날려버린 아이장 뉴튼경은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나는 천체 운동을 센티미터와 초단위로 계산할 수 있지만 정신나간 사람들이 몰아가는 주식시세만큼은 도무지 모르겠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식이 누구 수중에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소신파가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설령 나쁜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더라도 증시는 상승세로 돌아선다. 여기에 좋은 소식이 가해지면 주가는 폭등할 수도 있다. 반대로 대부분의 주식이 부하 내동하는 사람들이 수중에 있을 경우에는 사소한 악재에도 증시가 파국으로 치닫기도 한다. 거래량이 늘어남에도 시세가 떨어진다면 엄청난 양의 주식이 소심한 사람들이 손에서 배심두둑한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는 중이라고 판단하면 틀림이 없다. 심지어 어느 시점에서는 부하 내동파가 완전히 손을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모든 주식이 소신파의 금고에서 꼼짝하지 않기도 한다. 이 경우 돈은 부하 내동파가 쥐고 있고 주식은 소신파가 쥐고 있는 것이다. 전반적인 염가 대매출이 이루어지면서 시세가 거의 바닥까지 떨어지고 한동안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심지어는 나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시장이 새로운 상승 국면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 경우 설령 호재가 없더라도 주가는 곧 상승한다.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흐름에 역행하는 투자를 권유하는 이론의 타당성이 입증된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말로는 쉬울 뿐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려운 법이다. 약세장의 과열 국면에 맞서는 것. 다시 말해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한결같은 의견을 거스르면서까지 주식을 매수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집단 히스테리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며 뚜렷한 주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을 본체만체하는 냉담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증권시장에서 활동하는 투자자들이 90% 이상은 부하 내동하는 사람들이고 소심판은 10%도 되지 않는다. 어쨌든 내 경험으로는 그렇다는 말이다. 경험만큼 정직한 것도 없다. 프랑스의 위대한 드골 장군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심리, 증권시장의 수수캐기를 푸는 열쇠. 무엇이 증시를 요동치게 만드는가? 사건들은 물론 그 사건들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반응 또한 그 주체다. 그러므로 가난한 주식 투자자가 성공하려면 두 가지 연주법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사건들을 예견하고 그 사건들을 대하는 일반 대중의 태도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증시란 좋은 소식에 울고 나쁜 소식에 웃는 알코올 중독자처럼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 변덕스러운 대중, 군중들의 심리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대심리와 두려움 사이의 이러한 동요가 단기적으로 증권시세를 결정한다. 즉 단기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헐값에 매도하고 희망에 부푼 사람들이 대량으로 매수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대중이 투자에 성공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다수가 실패하고 약 10%의 소수만이 성공을 거둔다. 프랑스의 사회심리학자 귀스타르봉은 1895년에 발표한 명적 군중심리에서 군중의 심리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로 이런 특성 속에 군중심리가 가진 힘의 비밀이 있다. 심지어는 군중이 아주 현명하고 사력 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좁은 공간에 아주 지적인 사람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해도 이들 군중은 이성이 아닌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 되기 마련이다. 전문 투자자들은 이러한 저런 이유에서 그리고 충분히 고민한 끝에 어느 날 아침 모든 보유주식을 팔아치운다는 결심을 한다. 그런데 증권거래소에 들어서는 순간 아주 낙관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면 그는 순간적으로 계획을 바꿔 파는 대신 새로운 주식을 추가로 사들인다.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증권 시세 표시기가 큰 역할을 가끔씩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수백만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오늘 거래를 나타내는 표시기를 방향키로 삼는다. 시세가 오르면 소액 투자자들은 오직 대열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서둘러 해당 주식들을 사들인다. 상승 곡선을 보여주는 시세표는 대중심리를 자극하여 구성원들에게 어서 빨리 따라오라고 유혹한다. 증권시세 표시기는 전쟁터의 깃발과 같다. 깃발이 높이 휘날리며 꼿꼿하게 앞서가면 군인들은 그 뒤를 쫓아 힘차게 행진한다. 반대로 깃발이 쓰러지고 승리의 진군이 멈춰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하면 일순간의 용기는 사라지고 대열은 뿔뿔이 흩어진다. 증권시장도 이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상승세를 예상한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깃발이 높이 휘날리며 앞서가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군대도 그 뒤를 따를 터이니 말이다. 대부분의 주식은 누가 보유하고 있는가 잘 훈련된 안정적인 투자자들과 기관들인가 아니면 다수의 신찬자들 경험이 일천하고 두려움에 1이 1비하는 일반 예금주들 그리고 빠른 자금 회전을 필요로 하는 투기꾼들과 소액 투자자들인가 소수의 소심파들인가 다수의 부하내동파인가 이것은 주식의 질보다는 구매자의 질이 향후 시세 변동에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다수의 최초 반응은 그 이전의 지배적인 분위기와 정반대다. 이전의 다수가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사들였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급히 팔아치운다.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중요한 사건이 터질 때 그렇다. 그리고 비록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지라도 그것을 사전에 예상하고 있던 경우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주가는 페타콤플리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즉 이게 선반영이거든요. 선반영된 사실이 발생하면 주가가 반응하지 않거나 반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쟁이 정말 큰 악재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시세를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되게 재미있고 알아두면 유용할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형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 미넨 협정으로 체코슬로바키아가 분할된 직후인 1939년 초 유럽 각국의 증권거래소들은 낙관적인 분위기에 젖어있었다. 히틀러가 전세계에 영구적인 평화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히틀러는 미넨 협정 결과에 만족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당시 영국의 수상인 아서 네일 체인벌리는 체코슬로바키아를 배신했다는 하원 의원들의 맹렬한 비난에 향후 무력 도반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히틀러 씨의 약속을 믿지 못할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느라고 응수했다. 그런 상황에서 증권거래소들이 활개를 띠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파리 증권거래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1939년 3월 15일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깨고 히틀러의 군대가 프라하를 포함한 체코슬로바키아의 나머지 영토를 점령해버렸다. 전세계를 경악시킨 일대 사건이었다. 체인벌리는 도사시 하원에 출석하여 비통한 목소리로 히틀러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끌어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아주 분명하고 날카로운 어조로 히틀러가 단치 혹은 플란드를 침공할 경우 영궁이 적극적으로 군사개입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한 아주 중대한 발표였다. 체인벌린 수상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유럽 전역 증권거래소들이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영구적인 평화라는 달콤한 희망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주가의 급격한 하락세는 몇 달째 이어졌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공포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 만일이 사태에 대비하려면 보유한 유가 증권들을 헐값에라도 팔아 현금을 손에 쥐는 게 더 유리하다는 분위기가 서서히 형상되었다. 쉽게 이해가는 지극히 논리적인 반응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한가지 문제가 남는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구매자로 나설까? 앞서 언급했듯이 대형 증권거래소에는 항상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기 마련이다. 결코 전쟁은 일어나지 않으며 히틀러는 곧 태각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던 낙관논자들이 당연히 첫 번째 고객이었다. 그 다음 고객은 설령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리 오래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사람들이었다. 독일은 경제적으로 아주 허약하고 히틀러는 말만 앞세우는 허풍쟁이라서 몇 달 못 버티고 백기를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그들이 생각이었다. 세 번째 고객은 주가가 이미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전쟁과는 상관없이 매수할 시점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주로 기관 투자자들로 호기를 틈다 보유한 현금도 굴리고 더불어 시세차익도 챙긴다는 속셈이었다. 반대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유동자산을 이용해 자사의 주식을 헐값에 다시 사들이려고 했다. 속도는 많이 완화되었지만 그래도 주가는 여전히 하향세였다. 히틀러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점점 더 떨어졌으며 특히 8월 23일 독일의 외무장관 유아인 폰 리벤트로프와 소련의 외무장관 바체슬라프 몰로 토프가 독소 불가침 조약에 서명한 후부터는 다시 폭락세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협정으로 유럽의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이제 동맹국이 된 독일과 소련은 분명 폴란드를 나누어 가지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코아까지 다가와 있었다. 주가는 계속 떨어졌다. 사람들은 전쟁이 가져올 최악의 사태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전쟁이 터지면 주식시장이 붕괴될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아마도 그 전에 증권거래소는 폐쇄될 것이며 은행과 은행가들은 모라토리움 선언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프랑스 주식을 매수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 파리 증권거래소뿐만 아니라 뉴욕 증권거래소와 런던 증권거래소도 활기를 잃은 건 마찬가지였다. 그 당시 나도 최악의 사태를 예상했다. 전쟁보다 더 나쁜 상황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마침내 우려하단 사태가 벌어졌다. 11월 1일 독일군이 폴란드와 단체를 협공하자 이틀 후인 11월 3일에 프랑스와 영국이 독일 정부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그런데 주식 투자자들과 펀드 매니저들이 깜짝 놀랄 상황이 전개되었다. 은행들은 문을 닫지 않았으며 지불 유예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문을 닫지 않았으며 외환거래도 계속되었고 외환통제도 없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흐름이 반전되면서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사실이다. 전쟁의 반작용으로 주가가 폭등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는 시장의 기능상태와 페타콤블리 등 다양한 원인이 개입되어 있었다. 쉽게 설명해보자. 일반 대중들은 몇 달 동안 전전긍긍하다가 현금을 손에 쥐는 게 유리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유한 주식을 헐값에 팔아치웠다. 하지만 곧 전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다. 전쟁은 경제 상황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겪어본 사람들에게 전쟁은 곧 인플레이션을 의미했다. 인플레이션, 즉 화폐가치 폭락은 제1차 세계대전을 떠올리겠다. 따라서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현금을 다시 유가물로 바꾸고 싶어했다. 부동산은 단 시일 내에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유일한 방법은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이다. 그들이 눈에는 그나마 주식이 현금보다 나아 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주가는 한동안 폭등세를 이어갔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 이르자 독일이 네덜란드를 침공했다. 그것을 분기점으로 유럽 전역의 주가가 한꺼번에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변했다. 일반 대중과 전문 투자자들은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것이다. 주가의 폭락세가 6월 중순까지 이어지다가 독일군이 파리를 점령했다는 시점을 계기로 다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다. 바로 이런 곳이 증권거래소다. 이곳은 예측 불가능하고 히스테리적이며 모든 논리, 특히 주식거래의 논리와는 당연히 일치할 수 없는 일상의 논리를 일부러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전문 투자자가 이러한 대중심리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없을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판단에 역행하기로 이론을 세워놓고도 결단이 요구되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이번만은 예외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중에야 비로소 이번도 역시 다를 바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투자자는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하고 냉정하고 심지어는 냉소적이어야 하며 약간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당신들은 모두 엉터리고 나만 제대로 보고 있는 거야. 라는 식의 생각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증권시장은 심술쟁이처럼 때로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쩌면 지난 몇 년 동안 벌어들인 엄청난 수익에 고무되어 빠져들 수도 있는 지나친 자만심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서 단지 투자자들을 벌주기 위해 그렇게 하는지도 모른다. 이익은 환상이고 손실만이 진짜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여기를 보면 전쟁이라는 아주 큰 악재가 어떻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어떻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다들 고민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금리 인상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를 해서 막 주식을 던지고 주가가 하락하지만 결국 또 금리 인상이 되면 주가가 반등할 것이고 또다시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봤고요. 이제는 주식과 증권거래소에 관한 단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는 증시 흐름을 뒷쫓는 것이 아니라 증시 흐름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 증권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돌발 변수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침착함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경우 중시 붕괴의 원인은 객관적인 숙고가 아니라 대중심리적인 현상이다. 누군가가 일단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국가부도, 금융위기 한마디로 말짱 헛소리다. 강세장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 입는 손실보다 주가가 오를 때 그 주식을 사지 못해 놓친 이익을 더 아까워한다. 뚜렷한 주관을 갖고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사람은 증권거래소에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한다. 생각, 논증 혹은 동기부여가 없는 투자자는 룰렛게임을 하는 사람과 같다. 그런 사람은 단지 도박군일 뿐이다. 경제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득하고 또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현금을 손에 쥐고 낮은 시세에서 특정 주식을 사려고 하는 것은 배가 몹시 고픈데 도중에 식당을 발견했을 때와 비슷한 즐거움을 준다. 나는 좋지만 틀린 뉴스보다 나쁘지만 정확한 뉴스를 선호한다. 후자의 경우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만 전자의 경우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단력이 없는 투자자들에게 주가는 항상 높거나 너무 높으며 또한 주식을 사기에는 시기가 항상 너무 늦거나 아직 너무 이르다. 투자자의 마음은 수시로 바뀐다. 동일한 주식에 대한 동일한 시세를 두고도 어떤 때는 너무 높게 평가하고 또 어떤 때는 너무 낮게 평가한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는 결코 객관적인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다. 때로는 그것이 잠을 잘 잤는지 혹은 급성 질병이나 신경증에 시달리고 있는지 등 증권거래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일에 좌우되기도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객관적일 수가 없다. 주식을 살 때는 상상력을 동원해야 하지만 주식을 팔 때는 현명해야 한다. 볼테르는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도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주식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명언이다. 증권시세와 관련해서는 오는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일 혹은 모레 일어날 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늘 일어난 일은 이미 시세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질과 삶을 즐길 수 있는 자질을 동시에 갖춘 사람은 극히 드물다. 증권시장에 나쁜 소문이 돌면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더라도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모든 게 금세 잊혀진다. 이것이 바로 저 유명한 페타 콤플리 현상이다. 증권 거래에 관한 많은 경우 이리적이고 명확한 조언보다 다이적이고 모호한 조언이 더 효과적이다. 주식을 살 때는 낭만적이어야 하고 주식을 팔 때는 현실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이의 시간에는 그것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려야 한다. 부미일기 직전이나 붕괴가 발생한 직후에는 정정만이 흐른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와는 전혀 무관한 히스테리적인 소동에 불과할 뿐이다. 투자자는 증권과 소문에 관한 한 자신의 아버지도 믿지 말아야 한다. 증권시장에서 모두가 아는 사실은 내게 전혀 무의미하다. 주식 투자자의 90%는 주관적인 판단력은 고사하고 아예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다. 심지어 경마 도박을 하거나 스포츠 복권을 사람들도 나름이 생각과 동기부여를 갖고 있는데 말이다. 주식 투자자들 대부분은 맹목적으로 대중심류를 쫓는다. 과도한 투자열봉을 잠재우는 특효학은 손실이다. 아무리 열정적인 투자자라도 가끔씩은 휴식을 취하며 잠시 증시의 흐름을 관망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젊어서 날린 돈을 나이 들어 다시 벌어들인다. 중권시장에서 절반의 진실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우리는 절대 주식과 열애에 빠져서는 안되며 비상시에는 그것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전차와 주식은 절대 뒤쫓아가서는 안된다. 기다려라. 그러면 곧 다음 전차 혹은 기회가 온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 일은 손실을 받아들이고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뚜렷한 주관을 갖고 다수와는 정반대로 행하는 것이다. 주식 투자자가 너무 쉽다면 광부, 벌목공 같은 중노동자가 존재할 리 없다. 누구나 투자자가 될 터니 말이다. 평소 철저한 낙관논자가 갑자기 비관논자로 바뀐다는 것은 증시 흐름에 큰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다. 물론 정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평소 철저한 비관논자가 갑자기 낙관논자로 바뀐다면 가능한 한 빨리 증권시장에서 발을 빼는 것이 현명하다. 신경과민인 투자자가 가장 신경이 곤두서는 순간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증시가 급등하기 시작할 때다. 투자가 성공하려면 깊이 생각하되 단순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책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제가 책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된 부분을 요약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 투자자는 사건들을 꿰뚫어보고 그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을 읽어내야 한다. 특정 사건과 그 사건이 증시에 미칠 영향을 파악. 2. 주식 투자자는 자신의 경험과 사고 그리고 직관적인 판단력으로 먹고 산다. 3. 성공적인 투자자는 예리한 정치 분석가일 뿐만 아니라 노련한 대중심리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사건들과 그에 대한 예금자들이 반응이라는 두 가지 수수께끼를 동시에 풀어야 하기 때문. 4. 위기를 견뎌낼 담력과 인내력이 부족한 투자자는 나중에 행운의 여신이 손을 내밀어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 5. 아무리 확실한 정보라도 전혀 예상 밖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6. 외견상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계산이나 전략이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변수가 등장하면 단번에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기도 한다. 7. 아무리 예리한 감각과 합리적인 판단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너무 과도하게 투자하거나 일시적이나마 정반대의 흐름을 견뎌낼 수 없으면 모든 것을 일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다. 8. 노련한 투자자라면 거시적인 안목으로 현재 시세가 과도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9. 무모한 도박꾼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라도 외상으로 주식거래는 하지 말아야 한다. 10. 증시와 관련된 예상은 모두 그 적중률이 50%다. 이는 상승세와 하락세, 오름과 내림이라는 두 방향의 흐름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예상이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10. 6개월이라는 여유기간이 있다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할 수는 없다. 그건 완전 도박이다. 변수가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10. 주식시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이익을 기대할 수 없지만 외상으로 최고의 오령주식을 사는 것보다 확실한 흐름, 즉 자금 유동성 더하기, 대중심리 더하기, 경제를 타고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럴 경우 경제 여건의 약화와 이전의 높은 금리로 인해 궁지로 내몰리면서 엄청난 부채를 안게 된 기업들이 주식을 사야 한다. 물론 온전히 자신의 돈으로 투자해야 한다. 13. 증권 투자자는 오뚜기가 되어야 한다. 가진 것을 다 잃었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말고 노동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14. 증권가의 오랜 진리 중 하나는 시세란 더 이상 오를 수 없으면 반드시 떨어진다는 것이다. 15. 주식 투자에서는 상황을 보다 정확히 보기 위해 가끔 눈을 감을 필요도 있다. 16. 투자자들에게는 생각 없이 뭔가를 감행하기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유용하다. 17. 철저한 투자자는 3배 내지 4배의 수익이 예상되는 유가증권만 매수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1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나 또한 이러한 경험을 수없이 겪어봤다. 18. 투자자는 증시의 흐름을 뒷쫓는 것이 아니라 증시의 흐름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 19. 결단력이 없는 투자자들에게 주가는 항상 높거나 너무 높으며 또한 주식을 사기에는 시기가 항상 너무 늦거나 아직 너무 이르다. 20.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 일은 손실을 받아들이고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뚜렷한 주관을 갖고 다수와는 정반대로 행하는 것이다. 21. 언젠가 나는 인생은 70세부터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또 다른 책에서는 그것을 75세라고 고쳐 말했다가 심지어는 80세로 다시 고치기까지 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전에 말한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주식 투자자의 인생은 85세부터가 시작이다. 왜 그러냐면 이 책을 쓰신 때가 85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앙데레 코스톨라니가 지은 돈이란 무엇인가 이 리뷰를 마치려고 하고요. 참 85세 때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주식에 대한 열정이 정말 남다르신 것 같고요. 마지막 저서가 90세 넘어서 쓰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잖아요.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자로서 삶을 마감하셨다는 게 너무나 부럽고요. 최근에 주식시장의 하락이 되게 심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텐데요. 이번 시간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으니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